아 여보 내가 하라는 것 좀 해요 좀 아니 나는 그 회사 다녀왔다 좀 쉬는 날엔 쉬리 냅두란 말이야 어 애들 좀 챙기라고 자기야 자기야 오늘도 너무 잘생겼다 자기야 그럼 자기도 엄청 예쁘게 생겼는걸 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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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우리 오늘 이사 왔으니까 저기 저 집 가서 이 떡이나 돌려주러 가자 그래 알았어 자기야 어머 자기 속도 예쁜가봐 그럼 그럼 자기도 해 응 자기야 아 여보 내가 거기 돈 벌어오는 기계야 어? 아유 그러면 나는 뭐 집안이라는 청소부 기계인가 응? 아유 누가 왔네 아유 아 여보 난 그게 문제야 아유 진짜 아유 말을 말자고 어휴 내가 못살아 아 누구야 이 시간에 어? 아유 누구세요? 아 깜짝아 엄마 오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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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기 그 콩닥콩닥한 조그만한 그 심장으로 그렇게 놀랐어요 아휴 으응 으응 아유 짜증이 나네 아유 누구세요? 짜증나게 아침부터 어? 아이 아이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앞집에 이사온 신혼부부 1년차 아유 커플이 압니다 어그치그치 오응 우리가 이제 1년하고 또 배 1년하고 또 27일 하고 또 32시간이 지났어 저기요 아휴 버블둑 그렇게 지났단 말이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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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연애 할거면 집에 가서 하셔 왜 우리 앞에서 해요? 돌아가쇼 저희가 집들이 온 기념으로 자 이거 봐주세요 자 떡 돌리려고 왔습니다 아 네 잘 먹을게요 근데 아저씨 네 밖에서 제가 들었는데 두분이서 아주 그냥 하면서 싸우시던데 맞아 우리 자기 놀라게 말이야 아이고 덱들은 뭐 신혼무브이신거 같은데 저희는 이제 결혼 10년차입니다 예 원래 결혼 1년 하셨나요? 거기 분들 원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싸우면서 사는거에요 아시겠어요? 응 절대 안 싸울거 같은데 말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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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왜 싸워? 한 번도 싸워본적 없는데 그치? 맞아맞아 빨리 가세요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아휴 진짜 이거 어머 놀래라 문을 쾅 닫아버리네 무서웠죠 못된 집 아휴 여보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나? 아휴 몰라 아휴 아침부터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귀찮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옆집에 이사온거 같애 하여 난 티비나 봐야겠다 하하하하 아이고 티비 이거 재밌구만 아이고 이거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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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청소하는거 안보여? 응? 알았어 알았어 아이 내가 이거 티비 보고있네 여기는 나중에 닦으면 안돼 아이 진짜 아이 여기 앉을게 아니 아니 나도 지금 집안일이 너무 바쁘잖아 아휴 진짜 응 응 도와줄 생각은 찌뿔도 안해요 하여튼 응 뭐라고? 뭐라고 했어? 지금 여보? 아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왜 자꾸 방이 내게 거기 있어 아 아까 여기 닦았잖아 아이 진짜 거참 아 여보 이거 이거 맨날 어? 이거 너무 불리한거 아니야 내가? 어? 뭐가? 아니 나는 어? 365일에 365일에 이래가지고 월급은 어? 한 푼도 안 쓰고 여보한테 다 주고 내가 어? 아니 주말에 딱 하루 일요일 쉬는건데 어? 그거 가지고 계속 아까부터 잔소리하고 말이야 어? 당신이 무슨 365일 쉬어 일을 한다 그래요 주말엔 쉬고 또 공휴일은 쉬고 또 해서 쉬는 날은 쉬고 아니 어쨌든 난 일을 하니까 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 아니 무슨 소리야 오히려 365일 일하는거는 아니 낮이다 아니 그렇게 따질거면 어? 내가 회사에 일하는 동안 당신은 낮잠도 자고 TV도 보고 동네 아줌마랑 수다도 떨잖아 어? 거참 당신은 그렇게 따지면 주말에 이렇게 편하게 누워가지고 TV만 보잖아 어이 거참 내가 저번에 빨래도 도와주고 그랬잖아 어? 이거는 너무 그런거 아니야? 내가 진짜 못살아 여보는 진짜 응? 말이 안 통해 말이 당신은 회사일을 해봤나? 모르겠네 어? 아휴 뭐 그러면 집안일이 쉬운 줄 아세요? 아휴 유리야 엄마랑 그냥 아빠랑 놀지 말고 엄마랑 슈퍼나 가자 알았지? 아 좋다고? 아 그래 가자 아휴 유리야 빨리 그냥 장이나 보러 가자 엄마랑 아휴 진짜 마트 가자 유리야 어휴 나도 마트 나도 마트 아휴 아버님 어디 따라와요 어 그냥 어? 저 저 못생긴 사람이랑 같이 있어요 유리야 가자 해라 할아버지는 마트 못 가요 못생긴 사람이랑 같이 있다네 맨날 어? 그 뭐야 우리 우리 담요 따라가가지고 저거 사달라 이거 사달라 하잖아요 응 내 양개 아이고 아이고 아휴 집에 어? 아무도 없으니까 애들 편하구만 어? 바두가 오늘 오늘 회사 쉬는 날이니까 어? 내가 산책 시켜줄게 그냥 우리집 한 바퀴나 쭉 돌자구나 아휴 거참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 그냥 집에서 좀 이렇게 좀 쉬면 안 되는 건가? 어? 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휴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집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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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는? 아휴 씨 어휴 자네는 그럼 우리 아침에 나한테 떡을 주는 사람 아닌가? 아휴 씨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혼자 화를 내고 있어 어? 무슨 일 있나? 아휴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 자 응 내가 응 뼈 빠지게 일하고 어? 월급도 몽땅 갖다 바치고 응 빨래도 하고 응 응 밥 먹고 나가서도 설거지도 하고 응 그런데 응? 접고 접어보고 응? 아침부터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 있죠? 아 누가 누가 어? 누가 누가 당신 와이프가 그랬나?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나랑 좀 비싸구만 어휴 그런데 자네는 어? 밥 먹고 설거지까지 한단 말이야? 어휴 대단한데? 아니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저희 아내가 고마운 걸 하나도 모른다고요 응? 남편을 조금 더 소소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응? 아주 옳은 말이야 어? 어휴 그렇고 말고 어 요즘 나도 말이야 요즘 아내가 어? 나를 하인 취급한단 말이지 어휴 진짜 정말 이거 화가 나가지고 아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네 여기 앉게 어? 우리 집 좀 잘 통하는구만 어? 어휴 진짜 어휴 아니 아휴 아빠 여기 있었어요 어휴 아니 어쨌든 말이야 어? 나를 진짜 하인 취급하는 거 있지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어? 어? 당신 나랑 좀 잘 맞는구만 어? 음 정말 나빴어 음 나빴어 하휴 어휴 자네도 혹시 그 그 마트 못 따라가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건가? 자네도 혹시?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 뭐예요? 아이 할아버지 하휴 하휴 아무튼 자네 뭐 맥주 한잔 하겠나? 우리 집에서 아이 좋죠 좋죠 아이 기다려봐 내가 맥주 갖고 올게 어휴 아휴 뭐가 싱싱하려나 아휴 귀찮아 죽겠네 장흥을 맨날 내가 봐야 돼 아휴 어? 아 주머니 어휴 아침에 봤던 그 신혼부부 커플 아닌가? 야 세대 avis 아휴 아줌마 사실 저희 커플도 아침에 싸웠어요 으으으으으으으으 어 그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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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런데도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Selle 아니 같이 잠시 양말 뒤집어 넣고 티비 켜 놓고 자고 신문 읽고 치우는 걸 제가 한 번을 못 봤어요 어휴 아무튼 이래서 문제야 남편들은 아휴 우리 남편은 글쎄 똥싸고 변기 물도 안 내린다니까 어머머머머 대박 대박 아휴 그리고 말이에요 저희 남편은 말이에요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 약속도 약속 자체를 안 지켜야죠 그냥 아휴 세상에 무슨 약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나빴네 아휴 그러니까요 아휴 그리고 아주머니 그리고 최근에는 진짜로 중요한 약속 있었는데 그걸 안 지켜주는 거예요 아휴 속이 많이 상했겠네 아휴 진짜 어머 아주머니 진짜요 어머머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맛있는 케이크 사놨으니까 같이 케이크 먹으러 가 우리 집에 같이 들어가자 아휴 그럴까요 아주머니 쓸데없이 오셔라 아휴 알겠습니다 아휴 그럼 잠깐만 신세 줄게요 그래 아휴 아까 못할 얘기 좀 합시다 크으 아이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니까 술 한 잔 하니까 이거 술 맛이 좋구나 어? 아휴 취한다 취해 아 역시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어? 오늘 죽을 것처럼 사는 게 나의 신조야 어? 아휴 멋있습니다 형님 어? 아내들은 어? 밖에서 저희도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어? 이 남자들의 삶을 어? 아내들은 알까나 모르겠어 아휴 고독한 한 마리의 늑대 같은 삶을 말이야 아휴 아휴 그날 전니까 술이 떨어졌네 아휴 부엌에 가서 어? 술 한 잔 더 하지 그래 아휴 좋아요 형님 아휴 이거 아휴 이거 우리 동지랑 술을 먹으니까 맛있겠구만 이거 맛있구만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어? 동지여 아휴 좋습니다 형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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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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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이거 아휴 이거 당신들이러 가는 이제 뭐 나 이야기 안 하려고 이제 어? 아휴 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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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휴 이거 우리 그래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어? 맥주랑 어? 여기 양갱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양갱이 있네 어? 어? 아니 어? 아빠 왜 여기 앉아있어 어? 내가 이거 맛있는 양갱 줄 테니까 어? 밖으로 따라나와 어? 어? 아 양갱 좋지 양갱 좋지 아 양갱 맛있겠나 아 아버님이 케이크 더 드시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또 맛있는 케이크도 사왔는데 말이야 아 어쨌든 이거 양갱 먹고 싶으면 나오세요 알겠어요 아휴 빨리 가자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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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거참 아휴 어휴 아휴 아버님 이 케이크 좀 주세요 아휴 아휴 그래 그래 맛있겠네 맛있겠어 아휴 아주머니 진짜 남편들은 말이에요 치사하고 유치하고 아주 빵구뚱구에요 아휴 그렇다니까 이 세상에 모든 남편들은 그런가봐 아니면 우리가 재수가 없거나 아휴 아휴 진짜 어휴 어? 벌써 다 드셨네 어휴 아버님 어? 어? 혹시 케이크 더 먹고 싶으면 혹시 케이크 더 먹고 싶으면 방금 우리가 했던 말 좀 전해주지 않을래요? 어휴 어휴 뭐라고 말하는데 은디야 우리가 역시 뭐 남편들은 세상에서 제일 안심하고 유치하다고 뭐 그런식으로 전해주면 돼요 뭐 그 그렇게야? 네 아휴 성공하면 케이크 더 줄게요 아휴 진짜로? 네 네 알겠어 그러면 알겠어 말하고 올게 케이크가 미리 준비해놔 갔다 온다 아이고 이제 나는 아내들이랑 이제 다신 얘기 안 할 거야 하여 진짜 흥 아이 아범아 아범아 아이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이 그냥 어머미가 너한테 말 좀 전해 달려 무슨 말인데요 너같이 치졸하고 치사한 녀석은 아주 그냥 빵꾸똥꾸라고 그렇게 전해 달려 뭐라구요 빵꾸똥꾸 옆에 내가 지금 한판 해보자는 건가 어 우리 형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형님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형님 어 뭐지 제 말도 전해주세요 뭐라고 전해 아네들은 너무 겨울러 빠졌다구요 알겠어 알겠어 갔다 올게 꼭 전해 주셔야 돼요 아 아 아이 아이 어머마 어머마 아이 오셨어요? 아 아이 아범이가 너보고 이렇게 전해 달려 네? 뭐라구요? 너같은 아내는 너무 게을러서 지금 살이 그렇게 뒤룩뒤룩 친거라 아 뭐야? 어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언니한테 그런소를 하신 거예요? 어 그렇다 어휴 진짜 그런 말 했다구요? 어 어이구 어휴 아이 그러면은 우리 언니가 얼마나 얼마나 예쁜데 아 그러면 왜 나한테 이제부터 밥 안 차닌다고 전해요 아 알겠어 알겠어 갔다 올게 아 돈 때려 보여줘야 돼 아주 어 어 어 아휴 진짜 응? 아 전하고 왔어요? 아 전하고 왔는데 어머미가 또 말을 또 전해 달려 으흠 어잇 어휴 아휴 이젠 더 이상 화가 나가지고 앞으로 평생 밥을 안 해주겠다 어 뭐라구요? 밥을 안 한다고? 어 어 아니 에이 그렇게 심한 말은? 어 어 형님 이번에도 정말로 참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어 어 안 되겠어요 형님 제가 이번에도 한마디 할게요 어 어 어 할아버지 제 말도 전해주세요 또 어 밖에서 뼈 빠지게 어 돈 벌어온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라고 어 이제는 어 어 돈 벌어서 어 돈 벌어 안 오겠다고 어 그렇게 전해주세요 어 알겠어 알겠어 갔다올게 아 어 어휴 어머마 어머마 어 으응 으응 왜요 아버님 어휴 말 전해주고 왔는데 아범이가 또 말을 또 전해 달려 아휴 또요? 뭐라는데요? 으흠 어휴 앞으로 그렇게 평생 밥 하나 안 해줄 거면은 이제 나도 일을 안 할 테니까 니가 집 나가서 이제 일을 하랴 으응 뭐라구? 아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어머머머 그런 말을 했어요? 어휴 어휴 그러면은 어휴 진짜 그런 말 안 한다는데 어휴 이거는 부부가 아니에요 이건 이혼해야 돼 이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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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할아버지 지금 당장 빨리 그럴 거면 이혼해 라고 전해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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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알겠어 갔다 올게 아휴 진짜 내가 못찾겠네 어휴 아아휴 아하 아휴 iane 아휴 뭐래요 뭐래요 아휴 에휴 뭐데요 뭔데요 하이 어휴 어휴 형님 이거 더이상 더이상 참을 문제가 아니에요 형님 이건 안되겠구만 이거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비켜봐요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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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어딨어 여보 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어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든 다른 남자를 만나게도 그렇게 뭐 쉽게 말을 하고 또 바보를 안차려 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라고 말했어 어 뭔소리 하는거야 대체 당신이야말로 어 아까부터 계속 심한 말만 하고 어 여보 이런식으로 나올거야 어 지금 한 번 해보려는거 진짜 어 예이 진짜로 너 너 아니 쟤 오늘 한번 이혼하자는건가 어 여보 어 우리는 저렇게 싸우지 말자 여보 그래 우리 싸우지 말자 사실 여보 어제 미안해 내가 어제 화낸건 여보가 사실 사랑해란 말을 하루에 열 번이나 해주기로 했으면서 아홉 번밖에 안해줘서 삐졌던거였어 미안해 여보 뭐라고 내가 엄청 큰 실수로 했잖아 어 자기야 미안해 미안해 자기야 빨리 집가자 그래 사랑해 가자 사랑해 가자 어 여보 여보 오늘 한번 어 그래 오늘 끝까지 한번 가봐 뭐라 아홉 그래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해봐 어 다들 좀 그만해요 제발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